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약법 3장이라는 주제입니다 약법 3장이라고 하면 법을 간략하게 만들어서 세계 장호로만 만든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유방이 관중 땅을 처음에 차지했을 때 그래서 진앙 자영의 항복을 받고 나서 관중 지역에서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법률입니다 당시 진나라의 법은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식구들끼리 모여서 법이 너무 가혹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집안 식구들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화제 삼아서 가족 간에 대화를 했는데 그 가족도 또 몰살을 시켰습니다 그 정도로 진나라에서는 법에 대해서 논하는 것 자체를 거의 금기시했습니다 이렇게 가혹한 법 속에서 진나라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졌고 결국 진나라가 빨리 망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처음에 유방이 관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아방궁에 들어갔습니다 아방궁은 화려하게 꾸며진 궁전인데 거기에 많은 후궁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처음에 유방이 아방궁에 도착해서 거기서 후궁들과 함께 향락을 즐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하였던 번캐라든가 장량 등이 아방궁에서 향락을 즐기는 것은 폐망하는 일이다 하면서 유방을 설득합니다 유방은 순순히 아방궁을 나와서 함양을 떠납니다 그래서 함양에서 수십리 떨어진 폐상이라는 곳에 주둔하면서 거기에 마을 유즈들을 불러 모읍니다 마을 유즈들에게 약법 3장을 선포합니다 그 약법 3장의 내용은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남을 상해한 자는 거기에 합당한 벌을 준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타의 법은 모두 폐지한다 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법이 단순하면서도 명쾌하기 때문에 진나라의 가혹했던 법에 신음했던 관중 땅 백성들은 크게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유방의 인기가 크게 치솟았습니다 나중에 유방의 들을 이어서 항우가 관중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는 아방궁을 불태우고 진앙 자영을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진의 왕족과 관리들을 4천명 이상 처형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덤을 파헤쳐서 금원 보석들을 모두 약탈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진나라 백성들의 마음이 항우를 떠났습니다 민심이 항우에게 등을 돌린 것입니다 나중에 항우는 금위환향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천하라로 돌아갑니다 천하라로 돌아가서 초패왕을 칭합니다 황제라고 칭하지 않고 초패왕을 칭하고 초나라에 머무르게 됩니다 한편 유방의 경우에 파촉 땅과 한중 땅을 차지하는 한항으로 봉해졌는데 그는 6개월 동안 심을 기르고 나서 다시 관중으로 돌아옵니다 당시 관중의 백성들은 유방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열렬히 환영하게 됩니다 이 관중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유방은 항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제국이 성립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유방이 진나라에 가혹했던 법을 없애고 약법 3장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던 것이 중요한 계기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은 혼란과 부패를 낳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남발하고 그것을 강제하기 위해서 규제와 벌칙을 계속 높이는 것은 결코 민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불필요한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약법 3장의 정신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방이 천하를 차지한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동반TV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